이재동, 썰린저 쪽으로 볼팀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오세균 거쳐서 갑니다. 썰린저 득점! 아, 지금도 오세균 선수와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죠. 오세균 바스켓을 한번 바라봤다가 썰린저에게 빼줬습니다. 썰린저와 순롱의 1대1. 자, 썰린저가 밀어붙입니다. 순롱, 막아세웠습니다. 블락샷, 썰린저 아랑곳 않고 득점합니다. 아, 썰린저 없으니까 정말 가겠는데 이걸 또 썰린저 선수는 이겨야 되네요. 이제도 바짝 붙는 서명진. 썰린저. 차클락, 6초, 5초. 썰린저, 자, 직접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 스텝백, 석점! 짜렀어, 썰린저! 자, 오늘도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준영. 자, 찔러줬어요. 썰린저 리버스에 이어, 특점! 오세균의 오실수. 네, 모비스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국내선서의 득점이었는데. 그렇죠. 이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균, 특점! 오늘 미드레인지에서 쏘면 2점입니다. 네. 천성현. 수비 피하면서 다시 썰린저에게. 맥클린과 마주보면서 던집니다. 썰린저. 자, 어떻게 막아야 되죠? 그렇다니요. 32대29, 석점자. 공격권을 가져온 인산봉사. 이제도 문성곤 빠르게 패스 뿌려줬습니다. 썰린저. 핸드오프, 전성현 원드립을 석점. 들어가는구나! 자, 전성현 선수가 또 퍼터의 시작을 힘싸게 열어줬습니다. 안쪽으로 움직이는 한지훈. 자, 연결이 되지 못했어요. 이우석. 니네마스 튀어나왔습니다. 썰린저의 리바운드. 썰린저가 성큼성큼 다가서면서 스피링봄을 흡장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저래는 썰린저. 네. 보시는 게 강의 시작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휴강은 없습니다. 44대 40. 서명진, 직접 풀업 점프슛. 아, 너무 터프슛이었어요. 네. 지금 모비스 공격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네. 압박에 지금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도 선수가 좋아하는 왼쪽 돌파. 안쪽에서 이어봤습니다. 순롱. 포스트업. 자, 잘 움직였어요. 함지훈 골 밑에서. 오! 들어가지 않네요. 썰린저가 마지막까지 버져냅니다. 팝에서 순롱. 석점 실패. 썰린저가 리바운드 따냅니다. 네, 모비스 오늘 외과하기 좀 아쉽죠. 네. 자, 이제도 또 뚫어냅니다. 원선이의 옆선점. 전석연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이우석 선수 높아요. 3대3 상황입니다. 순롱 열렸어요. 오! 블록샷! 잘 살리죠! 와!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두 선수의 합던블락이네요. 아, 저걸 또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50대50. 다시 썰린저의 스크린. 이재동, 오세균, 썰린저 스태프 뺏었습니다. 원핸드 던크! 짜라래, 썰린저! 아, 교수님 또 화나신 것 같은데. 자, 썰린저 선수의 한이 썰린 던크였습니다. 최진숙, 텐지는 한쪽. 블록샷, 양희중! 양희중이 완벽한 타이밍에 뜨면서 최진수를 막아냅니다. 이재동의 패스에 썰린저 올려놓습니다. 남은 시간 1.7초. 바로 골 밑중. 자, 썰린저가 막아내면서 이렇게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틀린수. 자, 하이포스에서 올라갑니다. 썰린저가 막아냅니다. 서명진. 자, 스크린이 안 걸려요. 서명진. 어, 문서그래블 액션! 자, 장재석이 넣어주고 서명진. 또 걸립니다. 썰린저 선수가 막아냅니다. 아, 네. 무기스러워서 그... 처음부터 공격이 아쉽습니다. 자, 썰린저에게 맡겨왔습니다. 호세근도 좁혀놓고 있고요. 장재석이 던집니다. 짧게 튀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가나요? 썰린저가 따냈습니다. 썰린저. 자, 썰린저. 자, 썰린저. 짱 창왕 스텝 백 석 출! 아아악!!!! 차렐되서 회쳐! 이걸 넣어줍니다. 와아... 우와... 대단합니다. 70대 64 멀어지고 있는 안양 케이 지식! 아, 정말 무기시 있잖아요. 좀 지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